김인아, 딘딘, 데이브레이크, 이원석, 정세훈이 함께하는 고막메이트 시즌 3로 돌아온 고막메이트는 3월 5일 금요일 저녁 6시 시즌에서 첫 회를 선공개합니다. 그 다음 주인 3월 12일은 유튜브 고막메이트 채널에 업로드 되니까 막둥이 여러분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 잊지 말고 꼭 만나요. 아 사랑해. 나는 안 될 거야. 라디오 디젠이? 하지만 나 지금 숨... 맞아, 이나누나 숨 쉬는 거 진짜 잘 들리거든요. 라디오 디젠이잖아요. 숨 쉬는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. 아 사랑해. 되게 여유로웠는데? 숨 안 쉬었어? 처음부터 끝까지 톤이 일정했어. 숨 안 쉬었어?